적군이 에이거점을 차지했네 이 거점을 무력화시켰군 아군이 거점 어드벤티즈를 받았네 단몸처럼 돌격하는 건 자네 편이 유리하네 에이거점을 무력화시켰군 불꽃이 살아났네 늑대들을 사령토로 보내게 오름소리가 잦아들었네 싸움터로 돌아갈 시간이야 적군이 B 거점을 차지했네 C 거점을 함락시켰군 A 거점을 함락시켰네 자네 편이 어드벤티즈를 차지했네 밀어붙이는 거야 모든 사람들한테 와야겠다 절여기는 더ML 조화원 Q극지 3 또 다른 사냥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. 적군이 B 거점을 차지했네. C 거점을 주력을 시켰군. 거점 2개가 전해될 걸세. B 거점이 점령됐군. C 거점이 점령돼. 자네가 마지막으로 들을 소리는 늑대의 울음소리가 될지도 모르네. 적들이 이기고 있어. 자네의 힘을 보여주게. 적들이 이기고 있어. 양치 보이로 점령돼. 에이, 적군이 A 거점을 차지했네 적군이 B 거점을 차지했네 C 거점이 점령됐고 B 거점을 남락시키고 아군이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았네 C 거점을 차지했다 A 거점이 점령됐군. A 거점을 함락시켰나, 거점 어드벤티지를 차지했군. A 거점을 함락시켰군, 아군이 저점 어드벤티지를 받았네. 3분 남았네. A 거점을 함락시켰군. A 거점이 점령됐군. A 거점을 함락시켰군. A 거점을 함락시켰군. 가만히 자기주장이야 동력처치 3명 쏘는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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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부에서 전차가 없었을 때 침대에 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... 2부에서 전차가 뒤집어졌습니다. 3부에서 전차는 전차가 없을 것입니다. 3부에서 전차가 없었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